etz Grey 펀트 아니에요? 아휴 헷갈리네 저거 찍는게 많이 치면 아니래요 많이 치면 아니에요? 12번을 어떻게 서고 있었어요? 변태 아니야? 건설 리밋 해주세요 어 여기 여기 검정 오른쪽 초록색 오른쪽 아영 이거 카운터다 12번 넘은 것 같은데? 어림없다 12번 넘으면 카운터가 아니에요? 무력 준비 무력 나올 것 같아요 미치겠네 오우 아들아들 엘파티 성부정 엘파티 성부정 졌어요 날아가요 탭 확인 초록구슬 무력 11시쪽 초록 비어요 2초 1초 좀نا 5초 5초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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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초 오우씨 좋아 어 잡힌 듯 아닌가? 잡혔나? 잡히신 것 같은데 에즈도 아꼈다 뭐야 벌써 깠어요? 껌정 위쪽 아래쪽 달려 오우씨 아 이거 이거 그냥 기다렸다가 가도 돼요 기다렸다가 어 그때 아니면 스페이스바로 넘어오는게 좋은 것 같아 아니 기다렸다가 가다 나 죽겠다 와 죽을 뻔 했다 어... 어... 어그로 확인 어그로 확인 아 없이 건설님인가? 건설님... 건설님인데 그 뒤로 빠지는거 조심하세요 그 뒤로 빠지는거 조심하세요 그 뒤로 빠지는거 조심하세요 비조심 비조심 어... 도라요 이거 에드에서 그냥 앞필께요 이 디남노 프레드니까 꿀파티 성부 좀 안풀려 어디에요? 풀렸어요? 아 이거 풀렸어요 쫄 아씨 안... 내 위치에 떨어지는 관측 아니냐고 톡택이시죠 오이 맞아죽는다 냉둑중에 맞아죽는다 톡...톡택 11시가죠 검은택 아래도 들어가... 들어가셔도 돼요 안죽어요 안죽어요 들어가서 이쿠판으로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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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두 번 맞네 흫 따라가요 남나 쓸게요 무력준비 끝나고 질타임 암주 던져놓을게요 모든 것은 지금이 저 안마를 제거해야 합니다 낙패 가면 그냥 암주 비어있으면 아무나 던져주세요 지신분들 안 끈지 백파티 성부 좀 위치 위치 핑 오케이 백파티 성부 탑 퍼끄러 퍼끄러 뱀 아유 너무 아파 감사합니다. 날아가고 권능 얻고 빨간색 때문에 들어갑니다. 1분동안 여기서 패해도 되는거죠? 아냐 이거 빠져야될걸? 그 바닥 장판은 피하면서 질병 권능만 있구요. 많이 파이맨 질병 지대가 많으면 밖에 나왔다 들어가면 될거에요. 보호막이 있는데 딱히 설명이 없네요. 보호막이라고만 해도 질병지대는 그냥 이속감만 있어요. 밟아도 돼요. 못가면 안돼. 아니네. 10스택 다니니까 죽어버리네. 몇 개 깐거에요? 28줄이던데? 마지막 코만 못간거 같은데? 킬 되나요? 이제 공대장 봐주셨구요. 암주 던져주세요. 서서 딜. 어구로 어구로 암주 쓰신 분 없네. 암주 아무나. 아이고 자퇴. 안으로? 난나 쓰고 딜 하죠. 받아서 난나 좀. 카운터 생각해주세요 카운터 생각. 카운터 나이스. 5줄. 나이스. 9줄 9줄 딜. 7줄. 틀렸다. 이거 아마 숙박 걸릴거에요. 숙박 풀어줘야 돼요. 숙박. 아래 둘 다섯 시도 있어요? 어우... 한방에 갔네 무력감 저거 삥삥 도는 거 맞으면 생기거든요 안에 들어가서 딜하던가 완전 밖에서 딜하셔야 돼요 딜 세 줄 나이트 나이스